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해주게 찬성해주신 우리 많은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은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잘 전달드리고자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예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가원 신과일과 친척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신랑 김성태국과 신부 헐준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님께서 축복의 축구를 밝히는 순서가 있게 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양가 어머님 입장하실 때 긴장하지 않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이제 오늘 예식에 우리 주위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많이 긴장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지만 그러면서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하객 여러분의 큰 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어느 때보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랑 등장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편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주게 서 있는 신랑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찬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등장! I like that 네 더 없을 시간을 쓴 박수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예식에 우리 주인공인 신부 등장이 있게 했습니다. 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는 신부가 등장할 때 그 그때보다 뜨거운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부 등장!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의 빛을 콤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